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오플렘의 박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박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박부장 크리스마스 이벤트 박부장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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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박부장이 여러분께 50만원 상당의 네오플렘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다 드릴 수는 없어요 행운의 다섯 분 이 다섯 분만 선발하여 여러분께 선물하려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차단 방법은 단! 여러분 명심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댓글에 아무리 소원을 들고 간절히 빌어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합니다를 마지막에 기재를 하지 않으시면 탈락! 그리고 저희 패키지에 좋아요를 안하셔도 탈락!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구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꼭 이뤄집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구요 우리 모두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잠깐! 네오플렘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합니다!